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하에 드론이 있어요 드론 어디갔지? 드론 기합탄 박았어 기구님 기합탄 제가 벌려줄테니까 나가실래요? 일단 드릴게요 계단에 있는데 옆에 다시 매달렸거든요 위협탄 두 개 두 개 이렇게 나서 나는 거기로 살아나고 다행히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어? 아 뭐야? 아 뭐야? 적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쩔건데 어쩔티비 어쩔 로마다 박았어? 나 충수있어 어쩔 조금더 기다려야겠다 안심하고 여기 안볼때까지 응 뭐해 왜 갑자기 국발진에서 나왔냐 몰라요 가볼까요 이제 갈까요 총수 해드릴게요 어 앞에 있는데 이쪽에 있어요 이게 듀오지 총알 별로 없지 않아요? 네 이제 한탄창 남았어 왜 맞나 대사기 검총이 있기때문에 상관없어 아 인정 야 웹캠 좀 깔아보지 로마도 있긴 하네요 로마도 있음 제가 제가 한번 어그로 풀어볼게요 이 하나 잡았어 로마도 잡았어요? 이 하나 잡았어 로마드는 모르겠고 애들 서재있고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창이 있어요 서재랑 화장실 창이 있어요 서재랑 화장실 창이 있어요 서재 안에 들어갔어요 혹시? 어 서재 안에 들어갔어요 서재 안에 들어갔어요 수성 니분님 밖에 나가요 지하 여기 부상 부상 낯가했어 낯가했어 살리러 간다 살리러 간다 살리러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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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Lily Your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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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으로 잡았잖아 발 정도는 가도 되지 여기가 캐슬 아니에요? 여기가 캐슬이에요 같이? 오케이 같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쟤네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발키리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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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왔어요 스마이트 잘 하나 둘 하나 둘 내가 나이스 어땠어요 어땠어 어땠어요 타이밍 지렸다 타이밍 지렸다 타이밍 지렸다 타이밍 지렸다 여기 로비 해치 안 맞게 뭐야? 핸기 쪽으로 가요 냉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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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핸기 졌어 냉동 냉동 가요 그냥 막을게요 형 막았어요? 형 못 막았어요 뒤에 냉동 랉 잉 잉 그쪽으로 못 찍었지 저 갔다 글렀다 잉 냉동 하나 냉동 하나 냉동 하나 냉동 하나 냉동 하나 벙커 하나 냉동 하나 벙커 하나 아 이거 켜면 안 돼 냉동 하나 있다 이쪽에 벙커 벙커 로테 냉동 하나 냉동 하나 냉동 하나 냉동이야 살아야 돼요 저기 누워있었다 누워있었다 왠집은 왠집은 눈 쪽 보고 계시죠 네 빠지는데 빠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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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 캔먼 도착 배단 쪽에 있는 거 같아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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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